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였던 시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득하고 먹을 때가 항상 울렁거렸다 그 느낌이 좋았다 거기까지 사랑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것 같았다 한 남자가 내게 그런 행복을 주고 또 앗아갔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건 그를 잃어서가 아니다 사랑 그렇게 뜨겁다운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믿어지지 않아서 운다 사랑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버려서 운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랑이 가여워서 운다 가여워서 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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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구여! 기먹었어요! 이따구여! 사람 이따구여! 나 지금 치러당해서 눈에 뺄는 거 없으니까 건너려. 이따구여! 이씨! 뭡니까, 아줌마? 변태예요? 아니면 남자 화장실에서 수유 중입니까? 네! 예! 네네! 이런날 남자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왔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. 다음부턴 왜 그랬냐고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정강이 한번 걷어차고 끝내세요. 세상에 널린 게 남자고 남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여자도 마찬가지지만.